1위 부터 1위 부터 아...하나 밖에 없죠? 구멍이 또 있는데 네 편하게 가죠 편하게 가죠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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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안났나보네 자 뒤로 점프 점프 점프하라고 다시 빛으로 와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응 됐다 끝나지 않네요 저주 저주 위험해요 옥샷으로 해굴만 걸어와서 하긴 화살이 있구나 아 화살이 운명이 안 먹냐 그럼 뭐 옥샷인데 이럴 때 주목이 있을 바라죠 어 어 얘네들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아 아 뭐 오죠 어차피 뭐 이 안에 들어오면 굳을 텐데 좀만 기다려주죠 더 있나 본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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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이번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. 신격화 시켜주고 잡아주고 이쪽에 숨어있나 봅니다. 여기 가서 데리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치기 가고만 시켜주면 두 대면 죽으니까. 어려울 뻔 없는데. 방패로 피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. 다 잡았나. 여기 한 마리 더인데.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여기다. 한 번 더 내려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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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은 것 같은데. 밤송이 그냥 끌고 내려가자. 한 번 더 내려와라. 그럼 일단은 템으로 와서. 오른쪽에. 쟤는 심각 쓸 필요가 없어요. 돼지가 돼지 너물진데 이런 너무 많이 당했는데 보니까 좀비 한 마리랑 돼지 한 마리가 있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대리 맞은 거야? 아 도우면 안 되네 아 이렇게 끌보는 방법이 아이템 갈게요 안 돼 음 안 돼 더 있네 던져주고 응 잡았다 카트가 3칸 안 남았고요 이쯤 되면 중간 쉼터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네 아 일단 안전재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가 5 ide 아이고 이따 모델과 시켰고요. 한 마리가 남았네. 아이고. 밤새기 겁나 같네. 아이고, 드디어 한 번 죽었습니다. 오, 됐어. 이 녀석도 깨지고. 또 있나요? 슬라야. 추추감 더 있는 것 같은데. 아, 여기 있구나. 블랙 축추를 무시하고. 뭐지? 아, 됐다. 무시하고 내려가. 내려간대 참. 그. 어. 어. 돼지 먼저 처리하는 게 날 것 같기도 한데. 그나마 다행이군. 좀빈은 없어요. 으으. 어? 피해됐네요. 돼지 못 버림, 조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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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냥 돼지나 잘한다. 어, 하트도 계속 몰라. 유령이 한 마리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디 숨어있는 거지? 어, 여기있다. 으윽! 음 아직도 끝이 아니고 그나마 다행인거는 마저 ty 라이브 마저 iv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있나요? 아 니가 남았구나 큰아저나? 화살이? 너무 신나는데 화살 좀 주지 않으렴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쉼터네요 또 몇층까지 있는거야? 끝이 안보이네요 중간에 올라가면 다시 처음부터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게임을 못 끝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그것 좀 훔치게 남겨놨습니다 죽은게 없네 벌써 4대 맞았나봐요 조용히 무섭네요 어 빨간 주추보나 주추보나 주추보나면 무섭죠 무서워 지금 밀어라 어 근데 수..수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? 빙빙 돌멩어 어우 정비추질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어 또 정비는 변선정하니까 얘는 곧 정기 아니고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빙빙 돌멩어 오우 츄츄가 미친듯이 많아서 좀 많이 와졌어요 ktion지 빙빙 돌멩어 여기는 말뚝일 파수라고 저게 있는데 뭐가 나오지 일단 바닥에 있는 애들부터 1.2.3. 2.3. 중간에 오도록 스위치로 유인하고 공격하는 새로운 패턴을 턴이었습니다. 전 안 터지네. 힘들죠? 갈고리를 오프로 하트를 좀 뺏어볼 심단이었는데 하트 내놔야죠. 어차피 죽것도 옵니다. 하트라도 나오지. 하트 내놔야죠. 세 개가 끝이나봐요. 일단 빛은 없어보이고요. 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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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는 저래고... 얘가 문제죠. 너 왜 또 살아나? 폭탄도 없어 죽겠는데. 난 2초 살아낼게 되는데. 자, 이게 생겼으니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.. 드디어 파일가... 폭탄이 30대로 들어왔고요. 30대로... 30대로... 안쪽에서 10대로... 속좋아. 아이씨. 아이씨. ừ. 기자가 올라가기 때문에... 2시간이 없어졌어요. 안되네 어이 씨, 저기 이 녀석이 흥분히 에템 던지면서 거슬리 어디야? 벽에 살려있었네요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파트레나 就是 스피라운드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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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 조기가 안되는데. 한 마리를 좀 놓쳐서 그런데. 그래도 아니다. 좋네요. 끝난 것 같고요. 이러다가 진짜 끝이 없는 느낌인데. 한 백신까지 있는 건 아니겠죠? 밤새워야 되는 거는 싫은데. 어. 절대 안. 조리려고 하고 있는데. 아, 오, 쟤는 너무 아파. 꽃을 못 껴습니다. 괜찮아요. 이 녀석도 꼭 할 거거든요. 나 아트를 뺏을게. 두 칸이 없어졌네. 너 왜 안 줘? 안 주면서 왜 아트를 뺏어? 못된 녀석. 그냥 해봤습니다. 자야 되는데. 졸려 죽겠네요. 폭탄이 무수히 많은 걸 보면. 신기하네. 불화살이였나. 공격을 하기 애매한 위치인데요.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. 공격을 하기 여기있으니 좋긴하네요 잘가려 으아아아아악 오호 기사 3마리 뭔가 부위도 벗는데 와 투구부터 벗게 돼서 푹 푹 푹 푹 푹 푹 어? 아, 이 미션입니다. 아, 이 미션이 아, 이 미션이 어, 이 미션이 크넉트 좋았어. 절기. 주인공을 최대한 많이 때려주고. 옥고리르네 오랑이 아내지만 옥고리르바라 얘네들 화살만 주지. 어? 그렇다. 뭔지 안 나오냐. 흠, 나는 일 안 듣지. 금발이 끝난 것 같고. 안 좋냐. 그냥 잡아야 되겠어. 잘 가렴. 거의 마지막 판 느낌이었는데. 또 있나요? 또 있네요. 아니네. 끝났네.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. 심높이. 엥. 어머나. 그래. 끝까지 봐주셨어. 감사합니다.